야, 어딜 째려봐? 눈 까라? 이거 프로젝트 팀장을 양보하라고요? 그래, 지난번에도 윤서 씨가 팀장 맡았잖아 혹시 윤서 아니니? 누구? 어머, 윤서 맞구나 근데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세련되고 학교 때랑은 완전 달라졌어 나 이쪽이야, 잘 가 학교 다닐 때 도둑으로 몰려서 왕따 당한 거 생각하면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서로 볼 일 뭐 있겠어, 이 넓은 아파트 단지에서 누구야? 또 시작이다 여자 비명소리잖아 우리 옆집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왔잖아 아주 살 건너 부부싸움이야 이리 와, 이리 와 술 가져라는데 무슨 말이 많아 아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제발! 에이, 진짜 저 여자 저 여자 맨날 맞는 여자가 저 여자라고? 어? 쟤가 남편한테 맡고 살아? 나 좀 살면서 인사... 에이, 아저씨 그만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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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아저씨 아저씨 니네 남편 되게 친절하다 응, 좀 그런 편이야 고마웠어 나 벌 받나 봐 너한테 죄 지어서 소희, 이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 그러면 안 될까? 불쌍해서 안 되겠어, 애가 무슨 죄야 불편하지 않을까? 그럼 저렇게 막고살게 내버려 두자고? 아니, 뭐 아, 아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우는데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 이혼을 하라고? 그래 갈 데도 없는데 우리 집에 와 즉, 그냥은 아니고 우리가 도우미 아줌마 구하려고 했었거든 네가 대신해주면 어떨까 해서 나야 좋지, 너무 좋지 병원 진단서예요 전치 3주예요 도장 찍어줘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거니까 절대 소위 찾아오지도 말고요 이슬이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좋겠네 자기야, 감자주름 좀 먹어봐 맛있어 응 넌 아직도 세준 씨 식성을 모르니? 그건 너나 좋아하지 세준 씨는 매운 걸 더 좋아해 더덕 좀 드셔보세요 아이, 기집애 잘 나간다더니 비싼 화장품만 쓰네 아싸, 신나 봐 죄송해요, 번거롭게 해서 아유, 아니에요 이슬이 덕분에 외식하는 거죠, 뭐 자, 음료수도 좀 마시고 아저씨 우리 아빠 하면 안 돼요? 응? 그런 말 하면 못 써 우리 아빠예요, 네? 그래, 아빠 하지 마 정말요? 그럼 엄마랑 아줌마랑 친구니까 이슬이 아저씨 딸 해도 되지? 아빠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 그래 이슬이도 잘 자 이슬이가 세준 씨한테 아빠라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넌 그 말 하려고 일하다 말고 날 불렀니? 할 일도 되게 없나 보다 네가 이슬이한테 잘 좀 말해줘 애가 어려서 그런 걸 갖고 너도 참 너무한다 너무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슬이 상처 알았어, 알았어 조심시킬게 아버지 재삿날 잊어버리면 어떡해 어, 미안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집안일 때문에 부담 준 적 있어? 어머니 생신도 까먹어서 그냥 외식으로 때웠어도 난 아무 말 안고 당신 집안 행사 꼬박꼬박 다 챙겼어 근데 당신은 아버지 재사 하루 기억하는 것도 힘드냐?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음식 준비 내가 다 해놨어 어떻게 알았어? 네 방 청소하다가 달력이 동그라미 쳐 있는 거 봤지 쯔쯔쯔쯔쯔쯔 소희 당장 내보내 갈 데도 없는 걸 어딜 내보내 네가 그걸 왜 걱정해? 네가 소희 엄마야? 어? 하아... 아... 어머... 어? 저...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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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랑 이슬이랑 엄마랑 이 집에서 살까? 아줌마 내 쪽고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예 뭐해 두 사람?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나가줬으네 아침엔 세준 씨 넥타임 해준 것 때문에 그래? 오해야 난 그냥 그것도 그렇고 내가 좀 불편해졌어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이혼시킨 건 너야 그건 네가 나 도와준다며 끝까지 책임 못 질 거면 맞아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이혼하라 그랬어? 마침 우리 회사 직원이 도움이 구한다니까 소개해줄게 너 지금 유세 떨어? 그깟 집 있다고? 그래 나가줄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갑자기 왜 나가라 그래? 내가 불편해 겨울도 다가오는데 애 데리고 어딜 나가라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걸 왜 당신이 걱정해? 응? 곧 방구에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1박 2일 출장을요? 지금요? 어? 부산에서 문제 생긴 거 몰라? 수습해야 할 거 아니야 예 야아악! 어쩐 일이야? 에이 어쩐 일이긴 그동안 외식도 못하고 음식은 내가 시켰어 당신 좋아하는 걸로 이거 야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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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쁜 놈아 미안해 여보 내가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밥 먹자 내가 다 해놨어 한 달 내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용서해줬어요 애초에 소희를 지배드린 제 잘못도 있고요 여보세요 두사랑 뭐하는 거야 지금? 나 아이 가졌어 세준 씨 아이 뭐? 무슨 짓이야 이게? 이거 나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떡해 어떡해 지금 그만 좀 해 우리 헤어지자 나도 거짓 가면 쓰고 당신이랑 사는 거 피곤해 편하고 싶다고 당신 미쳤구나 아주 미쳤어 당신 회사에 핑계대고 언제나 신경 쓴 적이나 있어?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혼자 라면 끓여 먹는 심정이 얼마나 차량한지 아냐고 나도 집에서 반겨주는 아내가 필요했다고 그럼 난 내가 언제 당신한테 하필하려고 한 적 있어? 내 블라우스 어딨냐고 물어본 적 있어? 난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만 여자한테 대우 받길 바라냐고 편하니까 뭐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난 아내가 필요해 근데 당신은 죽어도 못하잖아 기껀 용서해줬다니 가야 소희 씨 야! 그럼 우리 애기는 어떡하라고! 뭐? 우리 애기? 아이가 생긴 상황에서 남편이 엄연한 혼인 관계에 있는 아내와의 관계에 우선권을 두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친구 소희의 성향을 볼 때 임신한 아이의 친부가 남편이 맞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남편과 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인 친구만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이즈 uhh i